잘 신는 사람... 하하! 어, who's the best? Your boy, right there. Well... He's the... He's the best. Okay, I'll try. Okay. What is this? You first. Oh! Wow! Well... Oh, okay, okay. Okay, he's the best. From our team. Yeah! Mr. Kim! Mr. Kim! Okay, ok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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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Ding? Pinner. Magic Pinner. Let's try to make chapstick. Chapstick? Right. That's... Chapstick? Yeah! He could do it. Oh! He must be kidding. Oh! He must be kidding! Oh! Oh! Okay! Okay? Okay! Wow! Okay! Ah! Oh! Oh my God! Okay. 내가 과암에 있는 옆집하고 내가 장작 대결을 할 거는 잘 패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오빠가 좀 더 얇게 하지 않았나? 아, 보고 싶은 것만 봤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땡큐. 이거 어떻게 이제 한번 상태 볼까? 그냥. 살짝 찢어가지고. 저 오늘 생선이 메인 요리인데 과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여기다가 진정국 볶으면 되지?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얘가 살아야 돼. 얘가 살아야지 우리가 온 사람. 너무 진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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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겠다. 속살을 들고 나왔어. 통보가 너무 잘 구워졌다. 아, 좋다. 마요네즈하고 그리고 양파 냄새가. 조금. 아, 냄새가. 명태. 대구 약간 그쪽이지. 약간 그쪽이야. 명태. 명태, 대구였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안에 마요네즈하고 양파가 어우러져서 고소한 맛이나. 약간 생선 맛이 조금 강해. 생선 맛이. 네. 어? 어? 제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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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비큐 파티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헬로. 헬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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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주인이세요? 집 주인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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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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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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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밥 왜 한 거예요 형님? 아. 아. 땡큐. 우리 집 주인이신 우리 크루즈우 씨입니다. 우리 여러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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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결혼식 땐 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와. 포테이토. 오오오. 아. 야 이게. 리얼. 진짜 레드라이스다. 망했다. 망했다. 먹지마. 먹지마. 아. 색깔이 튀어나온 색깔이. 색깔이 나는데. 색깔이 나는데. 아. 쓱 지나가고 이거 레드라이스. 아. 달라요. 더 스트롱한 플레이버야 이거. 이런 거구나. 원료는 비슷한데. 나는 이 밥 먹을래. 이 밥 더 맛있어. 이 밑에 밥. 나는 이 밥 먹을래. 이 밥 더 맛있어. 이 밑에 밥. 나는 내 입에는 밑에 밥이 더 맛있어. 약간 코드밥이라서. 약간 저기 좀 식어서 그래요. 오빠가 한 밥이 더 따뜻하고 약간 한국 그거 같아. 볶음밥이야. 고마워. 베드라이스를 이제 먹어보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든 건 좀 더 이제 내공이 느껴지는 건데. 그렇지만 그때 먹고 나서 갑자기 우리 박영선 씨가 뒤에서 조용히 저한테 와서 하더니. 저는 오빠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오빠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 괜히 뿌듯했죠. 괜찮네. 성공했네. 고마워. 고마워. 여기 원주민 창월호족 문화가 파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우리가 좀 답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노래? 노래? 합성 이런 거 돼? 성료라. 페이머스. 싱어. 코리안 싱어. 자. 아무도 한국 노래 불러. 자기 노래 불러. 한국아. 이분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야? 노래. 노래해. 아워 프레젠트. 답내 이렇게. 야. 우와 나 이게 뭐야. 코리안 넘버 베스트 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을 한다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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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랑 아라리랑 아라리랑. 어떻게 이 노래야. 머리지. 하얀아. 아주머니의 governments. I like it. I was born to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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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born to love you. You were like. 다가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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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는 기타했어. 나는 기타했어. 야, 이렇게 다 와가지고 파티하는 데 좀 7명조 같은 데 다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잖아. 아유,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자기만큼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서랑 저는 괌이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정이 막 느껴지니까 그 피곤했고 힘든 게 그냥 딱 사라졌어요.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그게 자연 풀장이 있어요. 바다인데. 밤에 수영해? 어 밤 수영. 야간 수영. 야간 수영 알아가죠. 나 샤워하기 전에 밤 수영 한번 딱 하고 올래요. 그래 같이 갑시다.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갈까? 아 그래요 밤에 날씨도 더운데 우리 가서 야간 수영 좀 하고 와요. 우리 거기 한 번 샤워하고 싶은 거 같아요. 물 좀 담고 봅시다. 저희 성국이 형 인터뷰 하나만 하고 절로 떠날게요. 성국이 인터뷰? 네. 두려웠습니다. 아 너무 마음을 통해서 안 돼 있었겠죠. 야. 볼 수가 없다. 오 선생. 잠깐만. 성국이가 이제 내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책을 안 사야 될 거 같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제가 상. 오케이. 수지가 계획 사고. 한탈스틱 오빠하고. 내가 한박스틱을 내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아니 오빠 저랑 같이 해요 형. 그럼 어느 생일이랑 셋이 가서 선물도 사 올게. 그렇죠. 그때 생일 언니 생일상 오빠가 사려줬을 때 다음에 오빠 보고 자기 한박스틱 먹고 싶다고 오빠 보고 사려달라고 그랬어요. 형이 아까 도착가자마자 야 뭐 큰일 먹자 하나 사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 큰일 먹자 하나 사야겠다. 그래. 캐릭하고 우리.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하겠어요 우리 둘이. 내일은 성국이 모르게 칭찬을. 맨날 자주 해 주는 거예요. 희한 나게. 많이 또처럼 칭찬을. 그리고 아주 따뜻한 스킨십이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자식 아이는. 여자는 하기 어렵잖아요. 괜히 오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막 이랬다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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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체포, 체포, 체포처럼 비밀 음모를 제거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도 당황스러운 상태거든요. 참치아 어디서 편지?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 상태로 흘러가고. 밥 맞춰서 먹은 거고. 오늘은 오늘,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